안 되겠다 안녕하세요 가오슘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티켓을 끊었고요 저는 오늘 대만의 가오슘으로 갑니다 너무 설레요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트래블로그 카드 환전을 해놔서 그 카드로 찾으면 돼요 짜잔 카드를 놓고 완료됐네 여기서 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이제 환전 완료했고 대만에서 대만 지원금이라는 걸 신청한 사람들 안에서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키드로라고 해서 하는 건데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떤 여권 드려야 돼요? 이 여권? 패스코? QR 어딨지? 아 오나 아 땡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그냥 땡 해버렸는데 화이 يا 저는 이제 지하철 을 타고 가오슘 시내로 넘어갈거고 배고파서renoNG을 먹으러 갈 생각이에요 퍼서 먹으러 일단 옮겨 보겠습니다. 메뉴 먹자 볼까? 잘 알고 있네? 되게 많다 볼까? 저리서 샤브샤브를 먹을 건데 이 고기를 하나 시킬 거고요. 완자를 하나 시킬 건데 이거를 하나 시켜볼게요. 원자가 자동으로 고기랑 샤브샤브 소자로 해서 알아서 시켜주셨어요. 이렇게 추가로만 더 시키면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먹고 싶어서 여기서 꺼내고 싶었어요. 근데 뭐가 뭔지를 알아서 꺼내는 건데 도워복을 끓고 있는 샤브샵은 아주 신선한 고기와 완자입니다. 맛있겠다. 원자를 그냥 넣으면 되나? 금방 믿는다고. 진짜 도통 먹는 방법을 알아왔는데 이 고기를 그릇에다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 고기를 구워서 직접 먹으면 맛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릇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진짜 엄청 싱싱하죠? 와 진짜 엄청 싱싱하죠? 익은 건가? 안 익는데? 원래 먹던 대로 먹어야 되겠다. 이미 갔다. 이거 80만 원이니까 바로 익었네요. 바로 익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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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그래. 맛있어? 진짜 맛있다.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 뜨거워? 고기가 진짜 맛있어. 근데 현지인분들 자리를 보면 소스를 만들어서 보신 거 같아요. 아, 지금 뒤에 바로 소스가 있어. 소스가 감칠맛을 주는 느낌이랄까? 짤다가 좀 걱정했는데 안 자고 다행이네요. 이 야채 육수가 진짜 맛있네. 제가 아까 만든 완자를 먹어볼게요. 완자치 생기진 않았지만 맛있을 거예요. 딱! 오, 탱글탱글. 맛있어. 엄청 쫄깃하고 쫀득한 어묵과 배. 원래 이런 샤브샤브랑 허거에 들어가는 야채를 안 먹거든요. 물에 빠진 야채들. 너무 맛있어. 그냥 맛있어. 이렇게 잘 안 해도 안 돼. 많이 많이 먹어야겠다. 밥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옥수로 이동을 할 예정이에요. 도마는 버스 탈 때 가만히 한국처럼 21분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그냥 버스가 간대요. 그래서 무조건 손을 번쩍 들어서 나 탈버라는 그런 도시를 해봐야지 안 지나친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여기 1방에 3만 4천 원 정도 예약한 것 같아요. 괜찮은데? 완전 만족해. 완전 부드러워. 아늑하니 괜찮죠? 딱 이 정도? 좀만 쉬다가 야시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시장 가려고 나왔는데 역으로 가는 길 중간에 이런 식으로 강이 있어요. 뭔가 조금 일본의 오사카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랄까? 아무튼 야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너무 귀여워. 여기는 바로 코코미 소보로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블로그에 아주 극찬이 되어있어서. 맛있어 보이쥬?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안에 간을 갈라서 버터를 넣은 거예요. 바삭하고 호불호인데 가루가 없어요. 그리고 약간 한입 데어물었을 때 달고나 향이 나요. 근데 막 엄청 맛있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위에 바삭바삭해. 해비할 줄 알았는데 해비하지 않네. 여기 건라면 바로 야시장입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건라면 바로 야시장이에요. 우와. 거묵인가 보다. 국지찌개? 뭔지 모르겠는데. 면이에요, 면. 대산물 도파네? 통짓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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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짓거라. 우와. 이렇게 악세사리도 파는 곳이 있어요. 옷가게도 있고. 여기 막 타로 보는 곳도 있고, 사주보는 곳도 있고, 이렇게. 여기 막 인형 뽑기도 있고. 인형 뽑기도 있고. 인형 뽑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게임이나 오락하는 것도 또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하기도 하네요, 실제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엄청나요. 되게 화려하죠? 애기도 해. 애기도 해, 이렇게. 아이고, 귀여워요. 오, 청년이 청년을 쓰는 거구나.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 12번. 어, 뭐야? 에이, 다이, 다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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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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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어 saga. 정아리 여기가 맛있다는 1040파이예요. 저도 하나 먹어볼께요. 우와, 크다. 왕궁같이 많은데? 음, 바삭해. 약간 단맛 나는데 바삭하고 뜨겁고 살이 엄청 많은 치킨. 근데 이거 껍질이 진짜 맛있다. 바삭해. 튀김이. 목말라서 뭐라도 마시고 싶어요. 이거를 마실까 하는데 종류가 네 종류가 있더라고요. 아, 레몬. 아, 네. 아, 네. 레몬으로 시켰어요. 꽁나무 레몬. 직접 말아주시는 거가 저기서.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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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꽁나무 레몬을 시켰는데 레몬 한 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보라색깔 꽁나무 같이 들어가요. 음! 맛있는데? 약간 스무디 같기도 해요. 엄청 묽은 스무디. 단맛과 적당히 신맛. 그렇게 시진 않아요. 날씨장 안 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네요. 먹을 것도 많고. 날씨장 끝! 대만에 오전 6시 30분. 풍경이에요. 2시 30분. 샬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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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졌다 샬드위원 고타 여기는 아침이라 그런지 되게 활발해요 야채나 채소 같은 거 파는 분들도 많고 과일도 팔고 오토바이가 그리고 엄청나게 와서요 애들 등교시켜주나봐요 오토바이로 되게 어린 애들이 앞에 앉아있어 오토바이 보면 귀여워 우와 여기 약간 시장 같은 거 가는 길에 마주하는 시장 우와 우와 탁은 맛있어 보인다 너무 맛있다 생각보다 크다 어 두리안이야 두리안 네 우와 엄청난데? 와 여봐라이 귀여워 감사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파인애플을 샀어요 이게 파인애플 34만 달러예요 한 1,300원 정도? 맛있을까 궁금해 달달해 와 파인애플 진짜 맛있다 와 파인애플 대만오도 꼭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배 사러 가야되는데 음 너무 맛있다 은은하게 달아서 더 맛있는 거 같아 터미널 도착 터미널 도착 동강 450원? 어 아 오케이 빠른 시간이 언제인가요?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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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깨워? 많이 아 많이 깨워? 내가 돈 안 줄 줄 알았나 봐 430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따라오라고 8시 50분 일로 가면 된대요 예쁘죠 이게 티켓인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왕국권이라서 이건 제가 탈 페리인데 지금이 8시 28분이에요 8시 50분 차라서 그냥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 페리를 타기 위해 기다려야 됩니다 안녕 네 이름? 민지,你的 민지 아 민지 응, 오케이 와, 시원하다 여기 햇빛이 있긴 한데 그리고 여기 앞에 대멀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배 타고 이제 3,40분 정도 봐야 돼서 가끔 대멀미 하시는 분들이 있나봐요 큰 인사 어디 갔지? 자연차 좀 가고 자전거 인가요? 그럼 300위안에 하기로 했어요 300위안에 자전거를 빌렸고 오늘 5시 이전까지만 다시 이쪽으로 갖다주면 된대요 안녕하세요 어 나 바이크 못 타는데? 아 오케이 저는 이제 전기자전거를 가지러 가고 있어요 너무 시원하다 바이스크 슈쌨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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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박스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네 천천히 아주 좋아요! 아! 힘들어! 5시가 아니고? 아까 거기서 5시라 했는데 4시 반까지 오래요 4시 반까지 오면 돼지 뭐 4시 반까지 오면 돼지 갑니다! 바이바이! 잘 먹은 굿데이 자 가자! 너무 좋아! 기분 좋아! 나 기회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럼 뭐 아무렴 어때? 아 시원하다! 마사지 받는 곳인 것만 해? 이따 오는 길에 받으면 되겠다 스노클링 하러 가자! 짠! 예! 도착! 니하우! 대중부잠? 스노클링! 이렇게 생겼네 아! 더워! 이거! 스리딘! 아! 스리딘! 아! 11시? 11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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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예약했고 450원이에요 저는 이게 있어서 450원이고 이게 없으면 500원이래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바다 구보기 내가 보겠어 정말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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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 맛있다. 진짜 생망고다. 망고 첫이 아닌가봐요. 약간 맹냄기 그래도 맛있다. 단건 다 있나? 제가 아까 바다곤 보기를 봤잖아요 실전 보니까 진짜 크고 바다곤 보기를 만지거나 건드리면 벌금이라서 만지면 절대 안 난데요 바다곤 보기가 트리트에 맞는데요 근데 바다곤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크니까 거기 막 가위바위보가 막 이렇게 숨이 치고 지나가고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면 되는데 막 이러니까 가위드 보니 괜찮다고 이쪽에 이렇게 군머리에 진짜 크더라고요 고기 좋은 경험이었다 얼른 먹고 너무 추워요 먹다 보니까